알릴레오 알릴레오 알릴레오유 철도 연결 도로 연결을 포함한 대북관계 남북협력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 야당 쪽이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 면서까지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 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되지 마라 되지 마라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그걸 내놓고 말을 못 하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냐 하면 북한의 철도 도로 인프라를 개선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 이 들어가고 그걸 우리가 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있는 경의선 북한에 있는 경의선 같은 경우에 그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시속이 100km까지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최대. 최대. 그래서 그 철도를 계량해서 그 정도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하는 거라면 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대략 계산했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돈을 우리 정부가 다 된다 이런 생각들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돈을 10원을 냈던 100원을 내던지 간에 이건 대북 제재가 풀려 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북 제재가 풀린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한테만 풀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북한이라는 시장을 놓고서 전 세계에 자본들이 저는 몰릴 거라고 봅니다. 철도기업들이. 그렇죠. 미국의 모기업은 벌써 탐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일 그런 건 지금 압록강 너머의 단동 단동까지 중국에 고속철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뭐냐면 그 고속철 을 평양과 서울을 입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산까지 가면 1대1로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속철도가 고속화철도까지 포함해서 800km를 깔 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만km 넘게 깔았 고 거기 자기 부산열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술력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개방 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soc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정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북아 철도 공동체 를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몽고 중국 남북한 일본 미국이 함께 자본을 같이 대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의 안정성 사업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돈을 출염해서 묻으면 그렇죠. 그걸 아무도 안 묻우겠죠. 자기도 돋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국토부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서 일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본이 만들게 되면 우리가 철도로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돈 얘기를 해요 철도도 마치 우리가 돈 다 들여 가지고 북한 철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거기 우리 자본이 투자를 하든가 그러면 되죠. 외국의 무슨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자본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차관을 들여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월드뱅크에서 차관을 들여올 수도 있고요. 정 못하면 imf 가입하면서 외환통제 받아들이고 sdr인가요 imf에서 주는 자금 있잖아요. 그거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개성공단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 면 북한에 우리가 퍼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들이 얻는 이익들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가 남북 철도 도로 연결식을 한다 내지는 북미관계가 잘 풀려서 남북 교류업력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soc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 들 주식이 막 뜁니다. 올라죠. 올라죠. 그건 시장에서는 안다는 거죠 . 북한 테마주. 그렇죠. 누가 이익이 되는지는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애써 무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